전국에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상북도는 모레부터 어린이, 임신부,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독감 예방접종은 21일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, 다음 달 5일에는 2회차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, 12일에는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. 75세 미만의 어르신 접종의 경우 다음 달 17일에는 만 70세부터 74세, 20일에는 만 65세부터 69세로 나눠서 진행합니다.